지난 시즌을 뒤로 한 채 캡틴 손흥민이 토트넘의 선봉에서 더욱 강력하게 활약하며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압도적인 우승후보로 꼽았음에도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그런 예측을 뒤집을 놀라운 플레이로 팬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맨유는 지난 여름 호날두를 방출한 후에도 약 2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 전력을 강화한 데 이어 울버헴튼을 상대로 화려한 승리를 거두며 무섭게 기세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에서도 토트넘이 맨유에 앞세운 강력한 공격진 앞에서 힘겹게 패배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장에서 벌어진 일은 전문가들의 예측을 뒤엎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손흥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날 평점 8.1을 기록하며 경기의 MVP로 뽑혔고 토트넘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눈부신 플레이는 맨유의 수비진을 완전히 허물었으며 특히 4번의 치명적인 패스로 아군 공격진의 활로를 열었습니다. 이는 유효 슈팅 그리고 기회 창출로 이어졌습니다. 전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팀의 전방 축을 맡아 케인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는 상대의 수비를 흔들며 팀의 공격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경기에서 그는 다르게 직접적인 공격의 주역으로 나서며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토트넘 선수단 중에서도 손흥민의 활약을 가장 크게 칭찬한 사람은 동료 로메로였습니다. 그는 경기 직후 취재진을 만나 손흥민의 플레이를 강조하며 그의 활약을 칭찬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흥민은 그의 활약을 통해 토트넘의 주장으로서의 리더십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많은 팬들이 그의 활약을 보며 팀의 미래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에 상세한 리뷰와 손흥민의 활약 그리고 팀의 전망에 대한 분석을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번 스페셜 뉴스에서는 토트넘과 손흥민의 미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반 30분 아직 경기는 많은 시간이 남았다. 그러나 모든 이들의 눈에는 오직 한 명의 선수만이 보였다. 그 이름 손흥민. 토트넘의 주역으로 그의 활약은 피치 위에서 번개처럼 번졌다. 맨유의 수비주는 그의 공격의 파도 앞에서 마치 무기력한 어린 양처럼 보였다. 그의 플레이는 경기장 내외의 모든 이들을 흥분시켰고 마침내 그 의지의 불길은 후반 4분 골로 연결되었다. 손흥민, 그는 불만족스럽게 보였다. 하나의 골로는 만족하지 않는 듯. 그리하여 단 3분 후 그의 발 밑에서 또 다시 경기를 바꿀 치명적인 패스가 탄생했다. 그의 눈은 경기장의 모든 공간을 읽어냈고 그의 패스는 토트넘의 선수들을 계속해서 최적의 위치로 유도했다. 우도지와의 환상적인 조합 플레이는 상대 수비진을 완전히 분산시켰다. 손흥민은 스스로도 슈팅의 기회를 찾아갔으며 그의 발밑에서 나온 공은 골문을 향해 가장 빠른 속도로 날아갔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득점만을 추구하는 선수가 아니었다. 그의 패스와 움직임은 경기장 전체를 지배했다. 후반 25분 시알리송이 교체로 경기장을 떠나자 손흥민은 그의 포지션을 잠시 바꿨다. 그는 중앙 공격수로서 더 큰 책임을 떠안았고 그의 선택은 팀에게 더욱 깊은 여운을 남겼다. 상대 수비진은 그의 움직임에 항상 한 발 늦었고 그의 플레이는 상대 팀의 수비 전략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손흥민의 이날 활약은 단순한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섰다. 그는 팀의 지도자 영감의 원천이었다. 해리 케인의 부재 속에서도 토트넘의 공격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포스테코 글루 감독도 그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를 최전방의 무기로 사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의 경기는 손흥민 없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였다. 그의 경기를 분석하는 축구 통계 매체 옥타의 통계도 그의 위대함을 잘 보여준다. 그의 공격 지역에서의 패스 성공 횟수 그리고 기회 창출 수치는 팀 내에서도 독보적이었다. 포트넘과 맨유의 이 경기는 단순히 승리와 패배를 가리는 경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프리미어리그의 황제로 부상하는 손흥민의 위험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그는 단순히 한 경기에 승리를 가져다 준 선수가 아니라 포트넘의 미래와 꿈을 이끌어갈 핵심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영국의 주요 매체들을 통해 온 국민에게 전해지며 한국 축구의 자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공격수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패스와 조율로 팀을 이끄는 그의 능력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 선수가 맨유 수비의 라인을 넘어서며 경기장을 누비고 다녔다. 그의 빠른 발과 정확한 패스로 맨유 수비는 쉴 틈이 없었다. 라는 말로 그의 활약을 극찬했습니다. 또한 런던 지역지 풋볼런던은 그의 노련한 움직임과 슈팅 능력을 강조하며 평점 7점을 주었습니다. 경기장에선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미묘하게 상대팀의 수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팀원 우도지 메디슨과 함께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디샬리송이 후반에 교체된 이후 손흥민은 스트라이커로서의 역할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습니다. 경기 후 토트넘의 새로운 지휘자 포스텍 구글로 감독은 손흥민과 메디슨 같은 베테랑 선수들의 뛰어난 경험이 젊은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라며 그의 활약을 칭찬했습니다. BBC에서의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는 매우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모든 감독의 전략과 철학은 다르다. 나는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의 전략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며 현재 팀 분위기와 감독의 전략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승리는 매우 중요했지만 그는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더 많은 도전과 승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팀은 항상 최선을 다하며 승리를 위해 땀을 흘린다. 모든 선수들은 이 유니폼을 입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라며 그의 리더십을 과시했습니다. 다른 선수들 역시 이번 승리에 대한 감격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과 함께 팀의 통합과 결속력을 더욱 강조하며 다가올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팀의 뛰어난 연계 능력은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었고 그의 리더십은 팀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손흥민 선수의 국제적인 인지도는 한층 더 높아졌으며 토트넘의 미래는 더욱 밝아 보입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의 바위와도 같았던 로메로 그의 안정된 수비 능력과 리더십은 팀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주목받는 이야기가 바로 그의 최근 인터뷰에서의 눈물겹던 표정과 손흥민 선수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맨유에게 계속해서 패배하며 그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그들에게 비비는 것조차 영광으로 여겼던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다. 로메로의 목소리는 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다르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손희가 라커룸에서 큰 소리로 말했던 그 한마디 가서 박살내보자. 그 말에 팀 전체가 힘을 얻었다. 로메로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은 그의 깊은 감정과 팀에 대한 애정을 전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이야기했다. 손흥민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큰 승리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 캡틴에게 큰 고마움을 느낀다. 사실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처음 토트넘의 주장이 됐을 때부터 그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그 누구보다도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의 성장은 무엇보다도 팀 내에서의 리더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해주었다. 이제는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문제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의 능력과 팀에 대한 애정 그리고 리더로서의 자질을 높이 평가하는 유럽의 대형 클럽들이 그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토트넘에서의 주장으로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팀의 전설로 거듭나고 싶을까?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갈까? 많은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해주길 바란다. 그러나 결국 선택은 그에게 달려있다. 그의 선택을 존중하고 무엇이든 그를 응원하며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 손흥민 선수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기대 그리고 바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